네, 지금 우리 두 사람 모습처럼 드라마틱한 장면을 더 드라마틱하게 만드는 최고의 S2OST 발표하겠습니다. 2022 멜로 뮤직커버드 S2OST 수상자는 멜로마크스 사랑인 거만 축하드립니다. 올해 최고의 S2OST 수상자는 멜로마크스의 사랑인 거만 축하드립니다. 안에서 김세정 조연의 장면와 사내머스의 우연. 지금 나서도 차트 룸덤직입니다. 멜로마크스 수생을 축하합니다. 일단 올 한 해 그냥 열심히 살아보자 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이렇게 뜻깊은 상을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일단 먼저 주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부모님, 친구, 그리고 가족 정말 많은 사랑 받으면서 요즘 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대략 많은 책임감을 갖고 음악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기쁜 일이나 슬픈 일 있을 때도 저희가 좀 힘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음악을 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진짜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번 시상을 보는 베스트 컬래벌의 주입니다. 각각 MZ세대 선호국 3위와 5위를 기록한 김민석의 최중호 대우 멜로마크스의 사랑인 가발을 품어 올해 멜로차트에서 가장 농돈한 두 곡을 통증시킨 멜로마크스 올해의 탑팀에 선정됐습니다. 축하합니다. 안녕하세요. 멜로마크스입니다. 멜로마크스입니다. 그리고олог스입니다. 기록을 위해서 형님하고 셔틀도 개정하려고 합니다. 하드장으로 하면 outgoing executive E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